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기본작업 다시 1번의 고급필터 문제부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A2셀부터 시작해서요. A2셀부터 H29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B35셀에 추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조건은 A32와 A33 영역에다가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셀에다가는 필드명을 입력하는데 수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필드명을 그냥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을 A33셀에 입력하기 위해서 등호를 입력합니다. 첫번째 도서 분류가 컴퓨터 활용 또는 사무자동화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이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OR함수가 필요할 것 같구요. OR 가로 열구요. 첫번째 우리의 도서 분류에 가서 A3셀의 데이터를 가져와서요. 그 값이요. 컴퓨터 화면에 좀 아래로 내릴까요? 컴퓨터 일반 슬래시 활용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고요. 심표 다시 한번 A3셀 데이터를 가져와서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요. 두번째 또는 사무자동화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무자동화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컴퓨터 일반 슬래시 활용이거나 사무자동화라는 두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거나 그리고 뭐뭐 이고 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에 입력할 조건은 이제 당연히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OR함수 앞에다가 AND함수 입력할게요. OR을 통해서 둘 중에 하나가 추출이 되면 출입값이 표시가 될 거구요. 다음 심표 두번째 조건은요. 정가가 전체 정가 금액의 평균 이상이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F3의 값이요. 크거나 같습니까? 전체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넣으시는 거구요. Average 함수를 통해서 본인을 포함한 F3부터 시작해서 전체 데이터 30은 들어가지 않아요. F29까지만 선택하셔야 되구요. 이 평균값은 모든 셀의 같은 값을 비교할 수 있도록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구요. AND에 대한 가로를 닫고 Enter 눌러주시면 조건 작성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급 필터를 실행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구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열미 필터에 고급이 있습니다. 범위가 A2부터 H30까지 선택이 돼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셀 병합이 되어 있는 평균은 고급 필터를 추출하고자 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꼭 다시 한번 범위를 A2부터 H29로 선택을 해 주시구요. A2부터 H29 조건은요. A32와 A33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기 전에 추출할 필드를 작성해 놔야 되는데 작성을 안 해놨어요. 그럼 잠깐 취소 한번 누를게요. 추출할 필드명을 작성하기 위해서 도서명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도서명과 페이지 그 다음 세번째 정가 판매량 4개 필드를 선택해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복사할 위치는 B35셀이네요. B35셀 A35가 아니라 B35에요. B35의 컨트롤 V에서 4개 필드에 대한 데이터만 보겠습니다. 라고 미리 작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고급 필터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 두고 정열매 필터의 고급 H30까지 자동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30행을 뺄 거니까 29행까지만 하겠습니다. 조건 범위는 미리 작성해 놨던 A22와 A33을 선택하겠습니다.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는 도서명부터 판매량까지만 가져오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4건입니다. 라고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1시트를 가지고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실 건데요. 조건부 서식은 A3부터요. H29 영역만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다음과 같은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홈탭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에요. 시스템의 현재 날짜의 연도에서 출판일을 뺀 값이 2 이상 4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2년 이상 4년 이하라고 해서 구한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4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니까 엔드 함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시스템의 현재 날짜에서 연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열 함수가 필요합니다. 이열 입력하시고 오늘 날짜는 투데이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는데 투데이 안에는 특별한 인수가 필요하지 않아서요. 가로 열고 닫고 이열에 대한 가로 닫고 마이너스 다시 한번 출판일에 연도를 뺄 겁니다. 출판일에 데이터가 있는 이열 입력하시고 첫 번째 데이터 D3을 선택하되 출판일에 연도 날짜는 D3부터 D29까지 D열에 있지만 행위 위치는 달라집니다. F4 다시 한번 F4 눌러서 D열을 고정시켜 놓으시고요. 이열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 값이요. 크거나 같습니까? 2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실 거고요.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가능한 복사하지 마시고 그냥 새롭게 입력을 하세요. 이열 투데이 함수를 통해서 오늘 날짜를 구하고요. 마이너스 다시 한번 이열 함수를 통해서 출판일 D3셀을 F4 F4 눌러서 D열을 고정한 값이 2년 이상 4년 이하 작거나 같다 4라고 입력하시고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다음은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서식을 눌러서요. 문제에서 봤더니 뺀 값이 2년 이상 4년 이하인 전체 행위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인 꼴로 하겠습니다.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서식이 지정이 되는데 여러분이 실습하는 날짜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날짜의 연도를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실습하는 연도에 따라서 서식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 라고 좀 수식만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요. 시트 보호와 통합문서 보호를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E30부터 H30 영역을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한 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보호 탭에 가셔서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겠습니다. 옵션을 두 개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기본은 잠금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숨긴만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십니다. 다음은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 선택 셀 서식을 허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워크시트를 보호하고자 하실 때는요. 검토 탭에 가시면요. 시트 보호라고 있고요. 기본은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 선택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셀 서식도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선택 하나 더 해주시고요. 암호는 따로 입력하지 않아요. 그냥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보기 탭에 가셔서 페이지를 나누어서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 A2부터 H30 영역을 A2부터인데 현재 영역이 A1부터 되어 있어요. 우선 100%로 해놓고요. 그 다음 A1 위쪽에 행의 경계라인을 A2로 수정해 주시고 H30은 동일한데요. 한 페이지로 인쇄될 수 있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조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음 위쪽에 C와 D 경계라인에서 페이지 구분선을 H와 I 경계 I H 밖으로 드래그해 주시면 전체 범위 정한 영역 현재 영역에 대해서 한 페이지로 인쇄될 수 있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작업 문제 세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작업은 도서분류와 출판일각 그 다음에 정가를 이용해서 표정가와 표삼을 이용해서 표삼이 오른쪽에 있네요. 정립률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표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올 건데요. 문제에서 인덱스 함수와 매치와 이열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인덱스는 범위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행의 위치는 위쪽에 입력된 데이터의 도서분류에 가서 몇 번째 행에 있다라고 찾을 거고요. 열의 위치는 살짝 이렇게 조절해 볼게요. 분야에서 찾을 거고 발행 연도는 연도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출판일의 데이터의 연도를 이용해서요. 몇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행과 열이 교차하는 데이터의 값을 찾아다가 표시해 주는 문제입니다. G3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포인트는 바로 왼쪽에 있는 정가 곱하기 적립률을 곱하겠습니다. 라고 할 거고요. 적립률을 먼저 구해볼까요? 는 하시고요.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구하겠습니다. 인덱스 어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실제 가졸 데이터가 있는 영역을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요. F3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시고요. 신표 가졸 데이터의 행위 위치를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매치함수를 통해서 행위 위치를 지정하는데 도서 분류 내가 가졸 데이터 같은 행위 도서 분류의 데이터를 가지고 신표 아래쪽 분야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이 분야의 위치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실 거고요. 숫자이면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문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한 데이터의 위치를 가져오겠습니다. 0이라고 넣으실 거고요. 신표 행위 위치는 구했어요. 열의 위치를 구할 건데요. 열의 위치는 이열함수를 통해서 열의 위치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치값을 찾아오기에서 매치함수 쓰실 거고 이열함수를 통해서 연도를 구하셔서 출판일의 연도를 구해서 그 다음 신표 아래쪽에 가서 찾을 열의 위치는 2012년부터 2019년이 입력된 F32부터 I32까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고정된 영역을 참조하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그 다음 우리가 참조한 범위는 2012 2015 2017 2019 오름차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작음 1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매치에 대한 가로 닫아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누르시면 값이 0이 나오는 거는 지금 숫자 형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셀 서식을 바꿔서 확인할 수는 있긴 하는데 계산해서 저희는 숫자로 표시할 거기 때문에 따로 셀 서식은 바꾸지 않을게요. 표시 형식에 가시면 회계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확인해 보이진 않아요. 일반을 선택하면 0.2 라고 확인은 하실 수 있어요. 잠깐 취소 누를게요. 그 다음 이 구한 값에다가요 곱하기 왼쪽에 있는 정가를 곱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곱해주시면 이젠 만팔백원에 곱하기 0.2 했더니 2160입니다. 구해졌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아까 정립률을 찾아온 값을 왼쪽에 있는 데이터 정가랑 곱해가지고 포인트를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산작업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곱하기는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결과는 동일하니까 먼저 포인트를 찾아오신 정립률을 찾아오신 다음에 곱하셔도 되고 정가를 먼저 곱하기 정립률을 찾는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 1의 판매량을 이용해서요 J3부터 J29 영역에다가 별표를 표시할 거예요. 반복해서 표시할 거니가 리피트 함수 이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커션트 함수를 통해서 목만큼 반복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 별과 흰색 별을 연결해주는 함수를 이용해서 검정색 별과 흰색을 같이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서를요 J3에 갖다 놓고요. 는 하시고 C, O, N 입력하시면 함수를 찾을 수 있고요. 선택하고 더블클릭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별표를 첫 번째 검정색 별표부터 반복할 겁니다. 라고 함수 입력하시고요. 더블클릭 그 다음 텍스트를 물어봅니다. 어떤 텍스트를 반복하시겠습니까? 큰 따옴표 묶어서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누르시고 별표를 넣습니다. 그 다음 신표 몇 개를 반복해서 표시할 거냐면 몫을 구해가지고 반복할 건데요. 몫은 판매량이 8200일 경우 8개를 검정색 별로 표시하실 거예요. 판매량의 데이터를 가져와서요. 8000이라면 8개다. 그럼 나누기 1000을 하면 8개 8이라는 값이 구해지겠죠. 나누기 1000을 통해서 근데 그냥 나누지 않고 문제 제시된 함수 커션트 함수를 이용해서 몫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션트 함수 이용하셔서 왼쪽에 있는 판매량을 1000으로 나눴을 때 몫만큼 반복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커션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리피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 신표 눌러요. 그럼 첫 번째 검정색의 별을 반복해서 표시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별표를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함수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어떤 거를 반복하겠다.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7번에 있는 하얀색 별을 반복하겠습니다. 몇 개를 반복할 거냐면 몫을 구해서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함수 입력하시고 판매량이 있는 I3셀을 가지고 1000으로 구한 값 만큼을 뺄 거예요. 어디서 앞에서 만에서 1,2,3,4 만에서 마이너스 그 다음 만은 아니 만이니까 만은 10개겠네요. 총 10개 중에서 총 10개 해서 커션트 함수가 없으면 또 커션트 함수를 안 썼다 하면 만에서 8,300 얼마를 뺀 다음에 1000으로 몫을 나누겠습니다. 수정할 수는 있는데 그냥 저희는 10에서 전체 개수가 10개 앞에서 8개 커션트 함수를 통해서 표시해 놨잖아요. 그만큼을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10- 커션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몫만큼을 빼서 하얀색 별 투명 별로 표시하겠습니다. 커션트 다 닫고 리피트 닫고 함수 가로 닫고 함수의 가로가 검정색일 때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돼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고에다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할 거라서 개발도구에 가셔서요. 개발도구에 비주얼 베이지 그 다음 삽입의 모드를 클릭합니다. 화면이 살짝 크다면 작게 조절하겠습니다. 삽입의 모드를 클릭하시고요. 사용자 정의 이름 입력하는데 퍼블릭 펑션 F-U-N-C-T-I-O-N 이름은 F-N-B-O 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 받는 값은 회원 리뷰 수 판매량 입력합니다. 문제에서 상품 추천은 회원 리뷰 수가 80 이상 이고 판매량 6천 이면 추천 이라고 비고 표시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회원 리뷰 수가 80 이상 80 이상 이고 그 다음 판매량 6천 이상 이면 F-N-B-O 비고는 추천 이라고 표시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else if 회원 리뷰 수를 그거나 같다 80 이라고 입력하고 된 F-N-B-O 는 추천 대신에 관심 도서 라고 입력 할 거고요. 관심 도서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판매량이 6천 이상 이라면 else if 판매량이 그거나 같다 6천 이상 이라면 저희는 F-N-B-O 에다가 인기 도서라고 표시 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F-N-B-O 는 공백 처리 하겠습니다. if 구문 이니까 end if 로 구문 닫아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퍼블릭 펑션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은 F-N-B-O 라고 할 거고요. 입력 받는 값은 해원 리뷰 수와 판매량 을 입력 받아요. 리뷰 수가 80보다 크거나 같고 판매량 6천 이상 이라면 추천 이라고 표시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남아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두 가지 조건 다 만족 하지 않고 한 가지 해원 리뷰 수만 만족 하면 관심 도서 또 그렇지 않다면 판매량 만 비교해서 6천보다 크거나 같다면 우리는 인기 도서 나머지 공백 으로 라고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K3에 갖다 놓고 FX 함수 삽입을 눌러서 사용자 정의 안에 FN 비교 작성해 놓으신 거 있죠. 선택하시고요. 해원 리뷰 수와 판매량 H3 과 I3 선택하고 확인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해 보시면 이 후 구문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값을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1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도서 분류와 회원 리뷰 수를 이용해서 표 2에다가 B33부터 B39 영역에다가 회원 리뷰 수가 50 이상인 도서의 계수를 도서 분류별 계수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sum과 if 함수를 통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계수를 구하는데 count 가 아닌 sum으로도 가능하세요. sum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열고 if 만약에 조건을 넣으실 건데 조건이 두 개예요. 첫 번째 조건을 가로 열고요. 도서 분류가 왼쪽과 같아야 되겠죠. A3부터 A29 영역을 선택하고 F3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도서 분류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예요. 아래로만 수식을 복사할 거라서 굳이 A열을 고정하는 작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물론 하신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시고요. 곱하기 가로 열고 두 번째 조건은요. 회원 리뷰 수가 있는 H3부터 H29까지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크거나 같다 50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습니다.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우리는 1이라는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해 놓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SUM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CTRL, SHIFT, ENTER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신 다음에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볼까요.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는데 배열 수식을 사용할 거고요. 도서 분류별 판매량을 구할 겁니다. 실제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C33에 에다가 Average 함수 먼저 입력하시고요. 문제 IF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IF 입력하시고 조건이 하나예요. 그럼 굳이 가로 묶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묶는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고요. A3부터 A29까지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요. 가정과 생활과 같습니까? A33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고 심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판매량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판매량을 선택하되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해주시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 완성하겠습니다. Ctrl-Shift-Enter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도서 분류별 판매량의 평균을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과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분석 작업 문제부터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피버 테이블 문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피버 테이블 위치를 지정하시는데요. 여러분의 교재 그림 보시면 B2셀의 도서 분류가 시작을 하고요. B4셀이 출판 1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시작 위치는 B4셀을 선택하는 거고요.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시는데 문제에서 도서 ACC DB라고 되어 있으니까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합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하신 다음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데이터는 여러분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 풀어서 설치해 놓으셨던 위치에 상설 기출문제 폴더에 가시면요. 도서라고 도서라고 저장된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안쪽에 있는 판매 현황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 문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필드를 가져오시면 되는데 도서 분류라는 데이터가 필터의 부분에 있어요. 출판일이 행 레이블 위치에 있고요. 도서 명가 그 다음 판매량이 각 영역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4개의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필터는 문제에서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음 정렬 순서도 다음 마침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피버 테이블 보고서 형태로 B4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 한번 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피버 테이블 필드 창에서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요. 도서 분류를 선택하셔서 필터에 배치하시고 출판일을 선택하시고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도서명을 선택하셔서 갑에 판매량을 선택하셔서 갑에다가 배치합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피버 테이블 필드를 표시해 놓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필요하지 않다면 언제든지 창은 닫으셔도 돼요.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우스를 피버 테이블 안쪽에 마우스 한번 클릭하시고 디자인 탭에 가시면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 한번 클릭합니다. 출판일을 기준으로 그림과 같이 그룹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날짜에서 하나의 셀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해요. 그러면 현재 연단위로 그룹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룹화 대화 상자에 보시면 월, 분기 다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과 분기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고 연만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그룹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명에 대해서 숫자 뒤에 권자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C4셀에서 더블클릭 한번 하시고요. 표시 형식에 가셔서 우리는 사용자 지정에 숫자 뒤에다가 권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입력하고 권자를 넣으셔도 되고요. 그냥 G슬래시 표준 뒤에다가 기존에 있는 값 뒤에다가 권자만 붙이겠습니다. 입력하셔도 돼요. 샵권 또는 0권 다 가능하시고요. 지금은 특별한 서식을 지정하지 않는 일반 G슬래시 표준 뒤에다가 권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G4셀에 합계 판매량 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림을 봤더니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어요. 합계 판매량을 선택하고 더블클릭합니다. 표시 형식을 누르시고요. 숫자에 대해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간 숫자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 피버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피버 스타일 밝게 22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피버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에 가셔서요. 밝게에서 22번에 해당한 곳을 마우스로 갖다 놓으시고요. 선택하시고 피버 스타일 밝게 22 클릭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작성하신 내용과 여러분의 교재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피버 테이블이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C2셀부터요. C28셀까지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설정하기 위해서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합니다. 현재는 모든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입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입력되는 값을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텍스트 길이를 통해서 값에 제한을 좀 주고자 하는데요. 최소값을 한 글자부터 최대값은 열 글자까지만 입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최소값을 1, 최대값을 1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설명 메시지에 오셔서요.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제목에 저자 입력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설명 메시지에 오셔서 열자 이내로 입력 이라고 작성합니다. 제시된 그림은 한 칸에 스페이스가 띄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이제 오피스 버전의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약간 다르게 표시가 될 수 있어요. 저희는 입력하실 때 한 칸에 스페이스 뜨지 마시고요. 그냥 열자 이내로 입력이라고 작성하시면 되고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게 입력이 다음 줄에 있는데 엔터 눌러야 하나요? 누르셔도 되고 안 누르셔도 되고 이거는 감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류 메시지 클릭하겠습니다. I로 되어 있네요. 그럼 정보를 선택하시면 I 모양의 스타일이 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제목은 저자 입력이라고 그림을 봤을 때 위쪽에 있는 타이틀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열자 이내로 입력해 주세요. 라고 오류 메시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세요. 작성해 주시고요. 네. 입력을 다 하셨다면 다른 언급이 없죠?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보통 I am need 모두 언급이 되어 있다면 I am need 모두까지 설정하시는데 지금 문제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자동필터를 이용해서 정가가 3만원 이상 이상이거나 이거나 뭐뭐 이거나네요. 그 다음에 만원 미만인 데이터 핵만 표시되도록 필터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가 필드에 대해서 조건을 주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자동필터 필터가 있어요. 필터를 클릭하시면 제목마다 목록 단추가 표시가 되고요. 정가가 입력된 F1셀의 목록 단추를 클릭하셔서 숫자 필터에 대해서 사용자 지정 필터를 이용해서 조건을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합니다. 첫 번째 오른쪽에 입력하는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입력하는데 삼만이라는 값을 입력합니다. 0의 개수를 4개 입력하시고요. 삼만 이상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눈을 선택하시고요. 만 미만 작다 만이라고 입력하시고요. 1 하나 둘 셋 넷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삼만원 이상이거나 만원 미만에 해당한 데이터만 화면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데이터 유효성 검사와 자동 필터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공공 도서관 수가 있구요. 국민 총 인구 수 없네요. 주황색의 막대가 실제 차트를 봤더니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 총 인구를 선택하구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삭제하셔도 되구요. 또는요. 실행지수 한번 눌러볼게요. 또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요. 국민 총 인구는 차트에서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구요. 제거 누르시고 확인 누르셔도 결과는 같습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공공 도서관수 아래쪽의 막대 푸른색 계열의 막대를 선택하구요. 차트의 종류를 바꾸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신 다음 콤보해 오시면 공공 도서관수를 선택하셔서 표시기능 꺾은 선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보조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꺾은 선형과 보조축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트 제목과 각축 제목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차트 요소를 클릭하신 다음에 차트 제목을 클릭합니다. 또는요. 위쪽에 차트 도구에 가시면 디자인이라고 있구요. 차트 요소 추가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누르셔도 돼요.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구요. 차트 제목과 그 다음에 축 제목을 넣으실 건데요. 축 제목은 왼쪽과 오른쪽이 들어가요.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와 보조 세로를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범위를 지정하시구요. 수식 입력줄에다가 연도 아니 수식 입력줄에 하셔도 되는데 범위 정하신 다음에 연도별 공공 도서관 이라고 입력하시구요. 왼쪽에 축 제목을 인구수라고 입력합니다. 오른쪽에 보조 축 제목을 선택하시구요. 오른쪽에다가는 도서관수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했는데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축 제목은 그림과 같이 설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럴 때 현재는 가로로 약간 누워져 있죠. 인구수를 선택하고 축 제목 서식에 오셔서요. 우리 텍스트 방향을요. 텍스트 맞춤에 가셔서 텍스트 방향을 세로를 선택합니다. 도서관수를 선택하구요.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림을 참조하셔서 텍스트 방향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가로 항목축의 텍스트를 가로 항목축의 텍스트를 45도 회전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선택하시구요. 텍스트의 방향을 우리는 문제에서 봤더니 45도 회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옵션 선택하신 다음에 텍스트 방향의 텍스트 옵션에 가셔서요. 그 다음 텍스트 상자의 텍스트 방향을 지금 봤더니 사용자 지정 각도에다가 45라고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5도로 회전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라고요. 아래쪽에 있는 항목축을 선택하시구요. 오른쪽에 축 서식에 오셔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고 사용자 지정의 각을 텍스트 방향을 45로 선택합니다. 입력하시면 돼요. 또는 삼각형을 스피단체를 이용하셔서 지정할 수 있구요. 세로 각축의 주 눈금을 교차가 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로 각축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오른쪽에 오셔서 축 옵션에 오셔가지고요. 그 다음 가로축 교차를 문제에서 봤더니 주 눈금을 교차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축 서식에요. 축 옵션에 오셨어요. 눈금에 오세요. 주 눈금을 선택하고요. 교차 라고 되어 있으니까 교차 선택합니다. 그러면 눈금의 교차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세로 각축의 주 눈금을 교차 라고 선택하셨고요. 2019년 공공도서관수 요소에만 공공도서관수는 꺾은 선형이고 2019를 선택하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값을 표시하는데 위쪽에다가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 가셔서 설명선을 추가할 건데요. 위쪽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위치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치에 오셔서 우리는 위쪽에 표시하는데 또 하나 음 한 어 설명선을 레이블을 추가하고 위치는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면 되고요. 아 2019년 숫자 값까지 표시가 되는 게 맞네요. 그래서 위쪽에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오셔서 차트 요소 추가를 추가를 이용하셔서요.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데이터 설명선을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설명선에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 표시가 되고요.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트 효과인데요.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파랑 OPT 내원 강조색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효과에 오셔서 그 다음 내원에 오셔서 미리 설정에 문제에서 파랑이라고 되어 있고요. OPT 라고 되어 있고요. 내원 강조색 1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영역에 대해서 차트 효과 서식을 넣을 수 있으십니다. 효과 내원 효과에 오셔서 제시된 효과를 선택하시면 차트의 5문항의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작업하신 내용과 제시된 그림을 비교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작업 다시 1번 차트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작업 2번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가 단추에다가 연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먼저 단추부터 만들까요? 개발도구에 삽입해 가셔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H3부터 그릴 건데 H3에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요. H3부터 I4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기록을 누르십니다. 매크로 이름이 서식 적용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C4부터 F14를 선택을 하십니다.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마우스 오른쪽 사용자 셀 서식에 오셔서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시고 셀 값이 0보다 큰 경우에 라고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요. 오른쪽 형식에다가 조건은 크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0보다 큰 경우는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0.0 이라고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그 다음 양 우리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요. 첫 번째는 양수예요. 두 번째가 음수예요. 음수에 대한 서식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생략하시면 되고요. 표시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 번째가 0에 대한 서식인데 0도 표시하지 않는데요. 세미콜론 넣어서 생략하시고요. 텍스에 대해서는 문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문 꺼서 미음 눌러서 한자키 6번 입력하시고요. 큰 따옴표 닫아주시면 됩니다. 잠시 사용자 지정을 한번 볼까요.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요. 우린 첫 번째가 양수예요. 양수 제가 쓰려고 하니까 마우스로 쓰려니까 글씨가 조금 이상하네요. 그 다음 세미콜론 음수입니다. 음수 그 다음에 세미콜론 0에 대한 서식이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문자입니다. 문자 글씨가 조금 이상한데 좀 양해해 주세요. 첫 번째 0보다 큰 거는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할 거고요. 음수와 0은 생략할 거라서 세미콜론을 더 넣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텍스트에 대해서는 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양수에 대해서는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 문자에 대해서는 문제 제시된 문자표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해 주시고요. 다음은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누르셔서요. 텍스트 이름을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 작업을 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단추를 만드시고 기록을 같이 갈게요. 개발 도구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위치가 H6 셀이에요. H6 위치에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합니다. I7까지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문제에서 봤더니 아이콘 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콘 별 입력하시고 기록 버튼 누르시고요. 매크로 이름에 아이콘 별이라고 표시가 되면 확인 한번 눌러요. 그 다음 문제에서 나와있는 범위 C4부터 F14를 선택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거니까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그 다음 새 규칙을 이용하겠습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신 다음 셀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을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서식 스타일에 오셔서 문제에 나와있는 아이콘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아이콘 집합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아이콘 스타일은 문제에서 봤더니요. 별 3개가 나와있는 걸 선택합니다. 별 3개 그 다음 숫자 100 이상이면 채워진 별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의 종류를 숫자로 바꾸시고 100이라는 값을 입력하시고요. 다시 오른쪽의 종류를 숫자로 바꾸시고요. 100 미만부터 30 이상이면 단이 채워진 별로 표시할 거고요. 나머지는 빈 별로 표시하겠습니다. 값과 종류를 좀 수정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요. 그 다음에 암호셀 하나만 클릭하셔서 범위를 해제하시고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중기 버튼 누릅니다. 이제 단추 2라고 표시되어 있는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텍스트 편집 가셔서 문제 봤더니 텍스트는 아이콘 별이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아이콘 별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기타 작업 다시 2번에 두 문항의 매크로 작업을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3번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폼이 나타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 선택하시고 도서 등록을 선택하신 다음 더블 클릭 폼의 이름을 도서 등록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라고 점 쇼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첫 번째 문제가 간단하네요. 두 번째 볼게요. 초기화 작업을 하래요. 왼쪽 개체 폼을 선택하고 도서 등록을 선택하면 이따가 여기다 데이터 입력하고 등록도 하실 건데요. 폼을 띄웠을 때 보여줄 작업 초기화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코드보기 가시고요. 우리는 유조 폼을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니셜 라이즈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LST 도서 분류에다가 I5부터 I11의 영역의 데이터를 연결해서 목록에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컨트롤의 이름은 LST 도서 분류라고 입력하시고요.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로우 소스 입력하신 다음 I5부터 I11 영역까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작성하시면 돼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개체 도서 등록에서요. 도서 분류부터 정가까지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우리는 데이터를 입력하실 건데요. 폼에다가 이제 아니 표 1에다가 입력하실 건데 등록을 더블 클릭합니다. 입력할 데이터의 행위 위치를 잠깐 확인하기 위해서 기준을 A4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위 개수를 구해봤더니 하나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 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니까 더하기 4를 하면 5행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할 행위치를 기억할 변수 하나를 만들 건데요. I라는 변수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임의로 만드시면 돼요. A4셀을 기준으로요. 현재 current region 연결된 행위 개수를 카운트 카운트 했다니 아까 하나였고요. 우리는 5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더하기 4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다음 폼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시트표에 입력되도록 프로세저를 작성하고요. 리스트 인덱스와 리스트 속성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입력할 행은 기억했으니 기억해 변수를 이용해서 기억해놨고요. I,1 첫 번째 A열에다가는요.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 LST 도서 분류에서 도서 분류에서 LST 도서 분류라고만 넣어도 되는데 문제는요. 여기에서 리스트 속성을 이용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리스트 목록 상자 중에서 내가 선택한 데이터를 A열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작성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나와있는 리스트 속성을 사용할 거라서 리스트라고 입력합니다. 점 입력하시고 리스트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또 변수를 리스트 인덱스 속성과 리스트 속성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넣기 위해서 우리는 LST 도서 분류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선택한 값 때 행과 열은 첫 번째 열이라서 0이라고 넣으시면 돼요. 첫 번째 열 이따가 이제 작성하신 다음에 폼을 잠깐 볼게요. 잠시 여기까지만 작성을 하고 잠깐 창을 닫아볼게요. 그리고 디자인 모드 끝내기 디자인 모드를 해제하시고요. 도서 등록 버튼 누르면 폼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도서 분류 리스트 상자 안에 I 아까 말한 I 5부터 I 11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어요. 그 다음 도서 분류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하면 이 선택한 거에 행의 위치를 리스트 인덱스를 통해서 속성 값을 이용해서 내가 선택한 값이 몇 번째 행에 있습니다. 내가 가정과 생활을 선택하면 첫 번째 행이니까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서는 0이라는 값이 반환되고요. 기타를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은 1이라는 값으로 반환이 돼요. 리스트 인덱스는 여기 입력된 데이터의 순서를 0, 1, 2, 3, 4라고 순서가 정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 연결된 도서 분류가 지금 열이 하나인데요. 만약에 두 개 세 개 얻을 하면 첫 번째 열이 0이 되고요. 두 번째 열이 1, 세 번째 열이 2가 돼요.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통해서 첫 번째 값 선택하면 0, 0에 지금 목록 상자 안에 0, 0은 가정과 생활의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거고요. 그리고 등록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가정과 생활의 도서분류에 선택한 값이 I행의 첫 번째 열 A5셀에 데이터가 입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료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고요. 이 값은 잠깐 지울게요. 이따 다 작성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 첫 번째 A열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셨고 추가적인 작업은 조금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A열 두 번째 B열에 대한 내용은 셀즈 I,E는요. B열에는 도서명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도서명은 문제에서 폼에 가셔서 컨트롤 이름을 확인할 수 있어요. TXT 도서명 TXT 저자 출판 TXT 출판 TXT 페이지 수라고 이름을 확인하시면 돼요. TXT 정가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에다가는요. 도서명을 입력할 거예요. TXT 도서명 세 번째 열에다가는요. 3이라고 수정하고요. 세 번째 열은 교재 그림을 봤더니 TXT 저자라고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D열에다가는요. 네 번째 D열은 교재 그림을 봤더니 출판일이 입력되어 있어요. 출판일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열에다가는 문제 봤더니 페이지 수가 들어갑니다. TXT 페이지 수라고 입력하는데 페이지 수는 숫자니까 숫자 형식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점 밸류를 사용하시거나 앞에다가 VAL 하셔서 함수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물론 안 하셔도 되고요. 문제 꼭 하라고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 다섯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열에다가는 문제에서 정가를 입력하는데요. 정가는 천단위 구분기호와 함께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맷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F-O-R-M-A-T-T-X-T 정가에서 입력 받은 값을 정가에서 입력 받은 값을 어떤 형식으로 입력할 거냐면 천단위 구분기호를 이용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샵 컴마 샵 샵 샵 샵 컴마 샵 샵 0 둘 다 맞습니다. 문제에서 특별히 0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둘 다 사용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문제에서 요구사항이 더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버튼을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시트의 표에 입력되도록 프로세저를 작성하시오. 리스트 인덱스 아까 목록상자의 도서 분류에서 그 다음에 열의 위치를 리스트 속성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해서 우리 셀즈 아이컨마 1에다가 작성해 놨어요. 화면이 좀 안 보이시면 크게 할까요? 네 이렇게 A열에다가는 목록상자의 선택한 행과 열의 교체하는 값을 넣겠습니다. 리스트를 이용해서 작성해 놨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도서 분류를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림과 같은 메시지를 표시하고요. 도서 분류의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을 띄었을 때 데이터가 I5부터 I11의 영역에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데 목록에서 LST 도서 분류에서 내가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메시지 상자 하나를 띄워줄 거예요. 도서 분류를 선택하세요. 라고 띄워주고 첫 번째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서 일부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셀즈 I,1 위에다가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If 만약에요. 만약에 Is Null 값입니까? 라고요. Is Null LST 도서 분류에서 값이 널값입니까? LST 도서 분류의 목록 상자에서 선택하지 않았을 때 널값으로 인식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메시지 상자를 띄워줄 거예요. 메시지 박스 그 다음 문제에 나와있는 그림을 참조하셔서 도서 분류를 선택하세요. 표시할 겁니다. 도서 분류를 선택하세요. 라고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메시지 상자를 선택한 다음에 첫 번째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 리스트 LST 도서 분류의 리스트 인덱스를 인덱스 값을 첫 번째가 선택이 된다는 거는요. 첫 번째를 0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0입니다.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도록 리스트 인덱스 속성의 값을 0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요. else 우리는 아까 하셨던 방법으로 쭉 데이터를 입력할 거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 구문을 닫아주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작성을 하셨어요. 또 수령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문제의 메시지 박스에 있는 문제가 뭐였냐면 LST 도서 분류에서 값이 선택되지 않았다면 is 넓 값입니까? 그럼 메시지 상자를 보여주시고 첫 번째 값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세요. 리스 인덱스는 목록 중에서요. 첫 번째 값을 선택하면 그 첫 번째 값은 0이라는 값이고요. 두 번째 값부터 1 그 다음에 세 번째 값이 2 라고 반환이 됩니다. 첫 번째 값이 선택될 수 있도록 0이라고 넣어주신 겁니다. 이제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고요. 도서 등록을 눌러요. 그리고 등록 버튼을 눌렀더니 메시지 상자가 떠요. 도서 분류를 선택하세요. 라고 메시지가 뜨고요. 확인을 누르면 첫 번째가 이렇게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너는 다른 걸 선택할 거예요. 하시고요. 도서명 컴퓨터 이렇게 쓰시고요. 이름 쭉 입력 임의로 한번 입력해 보시고요. 출판 날짜 1월 1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날짜를 임의로 넣어주시고요. 페이지 수는 300페이지 입니다. 가격은 3만 원 입니다. 라고 대충 임의로 값을 입력해 보시고 등록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이 선택한 도서 분류와 입력한 도서명부터 정가가 문제 나와있는 형식처럼 천단위 구분기호로 표시돼서 입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분석 기타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